오늘도 베라크루즈 10년식 32만키로 서울에서 왔습니다 여자분이신데 서울에서 대단하시죠 신차 빼가지고 지금까지 타신답니다 남편분이 타시다가 물려받으신데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끝까지 타실거라고 4시간 10분을 달려서 오셨네 대단하셔 멋있어 멋있어 그래서 흡기하고 뭐 제너레이터도 퍼져가지고 한번 시급했답니다 그래서 세레모다도 교환해 놓고 제가 지금 시동이 한 번씩 안걸린데 그래서 그걸 들어보니까 스타팅 모다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곰곰이 들어보면 차주분 말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팅 모다를 한 개 교환했고 미미 떼가지고 교환하겠다고 아 장난아닙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흡기 끌고 있고 지금 다 뜯어놨거든요 워낙 많이 뜯으니까 이제 그거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흡기 밸브 안에 쪽에 와 어마만에 쌓여있어 어마만에 보실랍니까 그래서 흡기 클리닝은 한 번씩 떼가 되면 해야되는데 어떤 분들 해야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외안에 쌓고 하는 분도 계시고 판단은 차주분이 하면 됩니다 판단은 무조건 판단은 차주분이 하시면 돼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꼭 우리집에서 고쳐야 된다 해가지고 4시간 10분을 달려가지고 오셔가지고 한 30분 앉아계시다가 고속버스 우리 장류에서 강남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 그거 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대단하시죠? 대단한 분이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괜히 기다리면 쫓겨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집에 가 계십시오 집에 가 계시면 제가 한 일주일 정도 한 4,5일 정도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크게 많이 할 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조금씩 조금 수리 하셔가지고 지금 잔음하고 있습니다 흙기만 하고 갈 겁니다 내일부터만 조립할 겁니다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안에 가본 긁어놨거든요 이제 다 빼놓고 다시 나온 가본들 네 이거는 위에 흙기맥폴드는 지금 사용할 거에요 안에 너무 많이 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끓어 볼게요 요거는 피어날 겁니다 안에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하나는 어디 한번 painter쓰는 거에요 getirнако BLOWS 정 라허설 이는 공da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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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이 털냥 불량 방금이 털냥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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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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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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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러면 안되겠죠. 가습기업 짓고 써야지. 이런거 쓰나지 모르겠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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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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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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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이거 시간이 걸린가... 아...이거 less... 아...이거... 아... 아...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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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쩔어 가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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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